몸에 칼 대는 수준이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잖아. 돈 주고도 못 고치는 게 건강인데 그러니 건강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양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. 양띠분들 하면 좀 순할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안순이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양면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양띠분들이 근데 양띠분들이 올해가 좀 깨지는 거를 많이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돼. 깨지는 형국이거든 올해가 그러니 양띠분들 전반적으로 다 올해는 뭔가를 다 운세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이런 게 다 좀 깨어지라는 형국이야 그러니 제발 좀 참고 가셔 부부가 자전 사업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이걸 비켜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비꼈으면 좋겠어. 31의 신미생분들 신축년에는 내 것을 뺏기고 사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안 뺏기려고 안달복달 막 해도 어떨 때는 뺏길 수가 있어. 부부간의 이별이라든지 연인간의 이별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씨는 너 나오지마.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올해가. 그러니 제발 올해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. 어떻게 직장에서는 두드러지게 뭔가를 내세우지 말고 잠시 잠깐 뒤로 빠지고 부부가 막 부딪히잖아. 이를 부딪힐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돼. 넘어가. 그러니 좀 화가 치밀더라면 참을 진짜 세 번. 어? 애워. 그래서 참고 가. 그러면 이 고비도 넘어가. 넘어가고 나면 괜찮으니까 이 고비만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마흔 셋에 김희생 분들은 이 신축년이 조금 심심해.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수준으로 슬금슬금슬금 넘어가실 건데 내 움직임이 보여. 근데 움직임이 보이는데 문서상의 움직임인데 이 문서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는 문서는 아니야. 덕을 보지도 않는 문서를 잡아갖고 헤매지 말고 이 신축년에는 잠시 잠깐 문서가 들어와도 살고 팔고 이게 옮겨볼까? 저게 옮겨볼까? 이거 자체를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거야. 응. 그러고 55세 정미생 분들인데 이 분들 정말로 건강 조심하셔야 돼. 몸에 칼 대는 수준이 들었어. 만약에 내 몸에 칼을 못 대잖아? 그러면 사고수가 분명히 날 거야. 그러니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때문에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탁 받아서 내 뒷목 잡고 넘어가. 55세 정미생 분들은 이 시연 중반에 내가 넘어지면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셔. 그러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잖아. 돈 주고도 못 고치는 게 건강인데. 그러니 건강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61급의 을미생 분들. 무엇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셔.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가야 돼. 내한테 문서가 3개가 있다. 그러면 한 개는 정리를 하셔야 돼. 이걸 한 개를 정리를 해야만이 손해보는 수가 덜해. 이 한 개까지 다 잡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다가 보면 가예로 빠지는 금전이 더 많을 거야. 그러니 3개가 있으면 한 개를 정리해서 가예 거를 치시는 게 내가 손해를 덜 보시는 걸 거야. 그러니 투자 금전거래 했다가는 뒷목 잡을 일이 있어. 그러니 절대 금전거래 또 투자 이런 거에는 기문 닫으셔야 돼. 닫아야지만이 신축년에는 손해를 덜 보고 또 사람들하고 이런 굿소리라든지 이런 게 없이 갈 수 있으니 제발 기문 닫을 때는 닫고 갔으면 좋으실 것 같아. 신축년 을미생들 좀 힘들시더라도 용기를 내고 잘 보태봅시다. 참으면 돼. 참으면 돼.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쁜 때가 있겠어. 좋을 때도 있지. 그러니까 좋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나쁠 때는 좀 참으시라는 거야. 또 다음에 해가 또 오지. 안 오진 않잖아. 그러니까 그 때를 조금 기다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. 어플 때 시간을 팔아준다. 감사합니다.